안녕하세요. 논리 채인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2022년 독서 변증법 지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어려웠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어렵게 느낀 우리 N수생들이 있다면 과연 저런 어려운 지문들은 어떻게 우리가 읽었어야 되는 것이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쯤 되새겨보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잡아보는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고3들 중에서 아직 이 변증법 지문을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 기회에 한번 읽어보고 아 가나형 지문이 철학 지문들이 저런 구조로 나오는 거구나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저렇게 읽는다면 조금 더 수월하고 쉽게 읽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 영상에서 얻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왜 지문이 어렵다고 느꼈을까요?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비문학 지문을 지식 중심으로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변증법 지문을 독해하는데 변증법이라는 지식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증법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조는 가나형으로 읽혀야 되고 가나형으로 읽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어렵게 느껴진 친구들이 있다면 평상시 모든 문장을 해석하고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다 이해했을 때 내 글이 끝나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비문학 독에서 가장 안 좋은 두 가지 방식의 공부법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글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문학이라는 건 지식이 필요하고 한 문장 한 문장 모두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변증법이라는 게 문과 쪽에 가까운 질문들이라면 지식을 묻고자 한다면 문과생들에게 유리하고 이과생들한테는 불리한 지문이 됩니다. 그러면 문과 공통으로 보는 시험으로서의 성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즘 수능 비문학의 트렌드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문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장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닌 겁니다. 가나형이기 때문에 가질문과 나질문의 중심화재는 동일하고 글의 구조도 동일한데 각각 대응되는 차이는 무엇일까? 핵심 문장의 관계성을 묻는 게 바로 요즘 수능 비문학입니다. 그런데 한 문장 한 문장에 매달리고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니까 혼자 읽어내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문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수동적인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냥 결과적으로 뜻풀이해지는 내용을 받아 적고 그것을 익히는 수업이죠. 그러니까 가장 자세히 뜻풀이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혼자서 핵심을 찾아가는 관계를 볼 수 있는 눈은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문들이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런 지문들을 읽어가야 하는가? 라는 거죠. 우리가 비문학 공부하는 방법이 단순히 많은 지문을 읽는다고 해서 느는 것도 아니고요.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뜻풀이 한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뜻풀이 했을 때 약 50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뜻풀이 했다면 결국 머리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들어와서 바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독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논리적 독해라는 건 과연 뭐냐? 글쓰기 논리 독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첫 문장이면 이 첫 문장이 나머지 문장들의 뭐가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를 범주를 설정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판단해서 뒷 문장 중에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측하고 예측하고 중요한 문장과 아닌 문장을 선별하면서 독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를 좀 더 확대하면 첫 단락이 나머지 단락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범주가 되는 거예요. 역시 나머지 단락 중에서도 핵심 내용들이 무엇인지 예측하고 선별하면서 읽어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논리적으로 독해한다는 말은 해석할 기준을 범주를 정해서 그것을 머리에 두고 그거와 연관성 있는 핵심 문장과 아닌 문장을 선별하면서 읽어가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지금같이 가와 나의 결합형은요. 논리상 두 개가 같이 온다는 건 아까 똑같죠? 둘의 동일한 범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시험을 보면 변증법, 변증법의 구조, 변증법의 구조가 적용된 미학 미학이 가에서는 그 위상이 낮다. 그런데 나에서는 그 미학의 위상이 높답니다. 차이가 있다면 변증법, 미학에서 구조 중에서 딱 첫 단락을 보면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의 관계를 묻겠다. 내용은 예술, 종교, 철학이 동일하다. 그런데 이념으로 형식은 그것이 직관, 표상, 사유로 다르다.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형식적으로 다른 직관과 표상이 대립하고 그것이 철학에서 종합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서는 아주 쉬웠어요. 나에서는 역시 뭡니까? 이 변증법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술과 종교가 철학에서 종합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예술을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쉬워요. 논리적으로 상대적으로 이거는 객관적이다. 이거는 외적이다. 그러면 종교는 상대어 주관적이다. 외적이 아니고 내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종합이 돼야 되는데 종합이 된다는 말은 이 두 가지의 성격이 다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해겔, 너는 예술은 죽이고 종교, 주관, 내적인 측면만 강조했잖아. 그러니까 네 말대로라면 여기에 다시 객관인 예술을 가져와야 돼. 이게 나 지문의 전부예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동일하게 변증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변증법이라는 것은 대립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립구조에서 여기는 종합을 강조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변증법에서 형식과 내용이라는 상대어의 대응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쉬운 게 뭐냐면 형식 나오면 상대어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처럼 객관이 나오면 주관, 외적이 나오면 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문들은 입문 지문의 글쓰기 논리를 알면 조금은 쉽게 읽을 수 있다고 눈을 강조했고 이렇게 익힌 친구들은 조금 쉬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 지문이 또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마다 난이도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지문을 어렵다, 쉽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이 영상의 취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우리 글쓰기 논리구조로 읽을 때 쉽게 읽을 수 있다. 첫 단락에서 범주를 잡아서 예측을 하고 선생님들이 결과적으로 적어준 논리구조라는 걸 받아 적을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장을 보면, 이 단어를 보면 다음에 이것이 나와야 되고 아까처럼 예술이 객관이 나왔다면 당연히 종교는 주관이 나와야 되는 거고 형식이 나왔다면 이거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 반대로 내용이 동일하다고 했으면 이거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논리적인 글 읽기를 익히면 여러분들도 수능날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잘 읽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문학 공부를 할 때는 무작정 선생님들이 적어준 내용을 받아 적는 그런 주군 공부를 하지 마시고 능동적인 공부입니다. 능동적인 공부. 한 개의 지문을 여러 번 제가 지금 가나형 두 개를 아주 세뇌 문장으로 압축을 했잖아요. 한 개의 지문을 다섯, 여섯 개의 문장으로 압축. 그리고 이게 딱 구조화 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 개의 지문을 풀기보다 한 지문을 여러 번 한 개의 지문을 여러 번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을 익힐 때 실제로 비문학 실력이 늘어날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어떻게 이 지문을 논리적으로 읽는지 한번 보시고 일단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지문 읽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렇게 읽으면 좀 더 수월할 수 있겠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꼈다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또다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들 파팅 하시고요. 자, 논리구조 읽기로 비문학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자, 작년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었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아, 이제 내가 더 좋은 기회 새로운 방법을 한번 도전해 보자 라는 마음 자세로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면 충분히 어떤 지문이 나와도 100점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잘 봐봐. 내가 눈에 봐라는 수능날 한 문장 한 문장에 매달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갈 것이고 그리고 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말했듯이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첫 단락에서 기준을 잘 잡아서 정리를 하라. 그리고 가나형 지문은 가를 읽고 나서 바로 풀고 가를 읽고 나서 나를 읽을 때는 가에 대한 걸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읽어라. 이거를 보면 일단은 뭐에 관한 얘기지 이게? 변증법 증에서도 뭐 미학 이라는 게 공통범죄야. 이게 공통범죄. 이를 말한다면 이게 공통범죄인데 가하고 나가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뭐야? 이제 미학, 예술 예술의 영역이 얘는 좀 위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고 얘는 예술이 철학 다음에 제 4단계 이를 정도로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그 대신 이 변증법이라는 구조 정반합 이라고 하는 두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건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형을 읽을 때는 중심화재가 같다. 공통범죄 글의 구조가 같다. 근데 그들의 상대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고 변증법이라는 지식은 필요 없다. 눈이 말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기나 어떻게 읽은 게 차이가 있는지를 봐봐. 난 니네한테 알으신 이론대로만 할 거고 변증법 지식 설명하지는 않을 거야. 기역 정립, 반정립, 종합 모르지. 기역 X 의무사 던질 수도 없지. 던질 수 있는 건 뭐야. 뭔데 이거. 설명하겠죠. 이게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래. 이걸 읽혔는 말이다. 그럼 또 아직도 안 끝났어. 변증법은 난 모르겠고 얘네 논리 구조가 뭔데. 논리 고지가 이거래. 정립, 반정립. 그것도 그래도 어려운데.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인 논중을 수행한 이물로는 단연 해결해. 이건 필요 없는 문제 아니지. 우리 이런 궁금하지 않지. 야 빨리 말해. 이게 뭔데. 논리적 구조가. 정립, 반정립, 종합이 뭔데. 이거 해결 말고 체으로 해. 체으로 니체. 필요 없는 문장이지. 니체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새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이제 나오네. 아니라 보다 접속사 잘 보라며. 그럼 이 문장 집중해서 봐야지 이제. 병렬이 아니라지. 병렬이 아니라. 그럼 뭐냐. 대립이다. 대립. 이게 눈에 들어가는 거지.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서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야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대등한 세 가지 범주가 있잖아. 세 범주.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게 세 범주 애들이 병렬하는 게 아니야. 저거. 두 개는 대립하는 것이 두 개고 그 다음에 그게 조화로운 통일. 조화, 통일. 이게 하나로 수렴. 수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상량. 모르겠는데요. 그냥 넘어가.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지. 이런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다시 설명했네. 그러면 다시. 정립, 반정립, 종합. 이게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 논리적 구조가 뭔데요? 얘 세 개네. 이 세 개들이 대등한 위상을 갖고 있는데 범주 순수대로 얘, X라고 했잖아. 얘랑 얘가 대립. 이렇게 되는 거네. 대립. 갖다 넣는 거지. 얘가 종합되는 거네. 이퀄 조화. 이퀄 통일되는 거네. 그럼 이렇게 오는 게 역시 몰라도 되지만 이쪽으로 수렴되고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네. 몰라도 되지만 안이라 뒤에 나오는 중요한 서로 대립되는 거다. 이렇게. 근데 이게 하나로 바로 오는 거다. 그죠? 해결해서 변증법은 또 변증법의 특징은 논중의 방식임을 넘어서 이것도 넘어서 그러면 이 G가 더 중요하네. 논중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별로 안 중요하네. 왜? 우리는 이제 이게 궁금해. 야, 두 개가 대립하고 하나로 합쳐진다고? 그럼 나는 계속 머릿속에 이게 궁금하거든. 이게 이게 이게. 근데 그 설명 안 하고 다시 또 뭐 얘기하냐면 논중은 논중의 방식. 근데 논중의 방식. 하나는 또 뭐예요? 자체의 존재 방식. 별로 안 중요해. 넘어가. 그래도 내가 왜 이렇게 적응하는 이유는 어, 두 가지 나왔네. 방식이나 방식이랑 범주인데 하나는 논중의 방식 하나는 존재하는 방식이네. 이런 식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난 이게 궁금해. 머릿속에 이게.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잘 모르겠는데. 테이노가 말을 하기로 이런. 다른 표현이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이념. 중요한가 봐, 이거. 이념의 내적 구조도. 상대어. 이게 내적인 거라고 나왔네. 맨날 하는 거 해볼게. 난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념의 내적. 난 이게 궁금했거든. 어쨌든 얘도 이렇게 뭐와 뭐가 대립되고 좋아된다는 것도 변증법의 구조. 변증법은 논중의 방식임을 넘어서 존재 방식이기도 해. 별로 안 중요해. 또 이제 논중에서 계속 설명을 해. 변증법에서 계속 설명을 해. 이념의 이게 내적 구조돼. 그럼 이념의 내적 구조도 변증법. 그럼 이념이 나왔으면 내적인 게 나왔으면 외적인 것도 나오나? 이게 도라고 말했으니까. 난 이해하지 않구나. 이런 거 보는 거야.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 그럼 눈에 들어온 단어? 현실이 돼야 되겠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념이 시공간으로 드러나는 게 현실. 정리해 줬네 다시.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책을 이룬다. 그러면 됐네. 얘도 변증법인데 얘가 뭐로? 현실. 이게 뭐니? 현실은.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거잖아요. 현실 외적.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변증법. 이 안에 이념도 변증법으로 돼 있고 이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도 변증법으로 돼 있다. 난 그럼 10가지 읽었을 때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이게 따옴표도 있고 내적인 것도 있고 현실.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있고 얘네가 하나의 체계로 둘 다 다 뭐다? 변증법으로 같이 묶여있네? 그리고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 얘네들 둘 다 밝히는 것도 변증법적 체계다. 이념. 얘가 여기로 그 다음에 현실로 드러나는 것도 변증법. 이게 변증법이다. 그러면 첫 달러. 첫 달러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대립이다. 서로 두 개가 대립. 하나로 합쳐진다. 1. 그런데 이것이 이념이라는 거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념이라는 것도 변증법. 변증법. 이것이 현실이라는 내적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변증법. 그런데 이것을 밝히겠대. 이것을.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론에서 서론의 끝부분. 그럼 앞으로 본론에 이게 전개되겠네? 나는 생각하는 거야. 본론에 이게 전개되면서 이게 들어오겠네? 이렇게. 서론을 보는 연습을 했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어려워. 이론상 서론의 끝부분을 봐라. 끝부분이 전개될 내용이다. 구조를 잡아라. 그럼 이거를 그렸어야 되는 거지. 두 개를. 이렇게. 그럼 정말 난 그것만 생각하고 또 못 잡았으면 한번 서론 다시 두 번째 달라고 첫 문장 잘 보고. 세 개를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책이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학도라고 왔어. 미학도 나는 변증법적으로 다루어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미학도 이제 뭐다. 미학을 가지고 미학이라는 게 뭔데요. 몰라. 미학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게 뭐. 미학의 이념이 뭐냐. 이 이념이 어떻게 현실로 외적으로 드러나냐. 그 과정 속에 또 뭐야. X와 Y 두 개의 대립으로 종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이걸 얘기하겠다는 거지. 난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야. 미학이라는 말은 모르겠는데 상관없어. 그럼 또 이건 뭐 A라고 치어내도 돼. 앞으로 구체적으로 A를 얘기하는데 그 A를 얘기할 때 A의 이념이 뭐고 A의 이념이 어떻게 현실을 드러나는지를 변증법으로 보여주겠다. 난 그것만 생각하면서 읽어. 변증법 모르겠고. 자, 그 얘기에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이제 미학이 뭔지를 설명했어. 예술이래.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미학이 뭔지 모르겠는데 미학을 얘가 설명하기를 절대정신이래. 내가 계속 뭘 모르겠거라고 말하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내 머릿속에는 딱 하나 그냥. 아, 이념에서, 내용에서, 이념에서, 현실로 드러남. 나 이거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두 개의 대립에서 종합이라는 거. 딱 두 개. 그거만 생각해. 훔쳐 나왔어. 자, 그러다 보니까 봐봐. 절대정신은 절대적인 진리는 여기 나오잖아. 땡땡. 이념을.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절대정신은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는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 영역이다. 아, 그럼 앞으로 이 절대정신이라는 것은 땡땡. 이념. 이제 다시 나온 거야. 그럼 수능 날개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아, 이제 절대정신인데 이념이 나오는 이 부분에 내가 집중해서 봤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기대한 게 나온 거거든. 이념이 어떻게 현실로라는 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럼 이념. 절대정신. 같은 거라고 그렇게 봐. 일단은 이념을. 인간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이거를, 이념을 인식하는 정신 영역이 정신은 정신인데 이 정신은 인형을 인식하는 정신이야. 같은 거로 봐. 예술, 정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잘 봐. 그러면 얘들 똑같이 이게 뭐냐고 돼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절대정신이 동일하다. 그 이념이 동일하다. 그게 예술과 종교와 얘네 셋은 동일하다. 뭐 절대정신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걸로 동일하다.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절대정신 이퀄 이렇게 그럼 얘네들의 셋은 이렇게 이렇게 동일하다. 이것이 이걸 뭐야? 내 용어로 갖고 있다. 예술, 종교, 철학은 동일한데 얘네들이 바로 뭐냐면 절대정신이 이념이 바로 얘네들은 내 용이다. 그러면 난 머릿속에 다시 얘네들이 앞에 이념이 있으니까 앞으로 궁금한 건 여기서 절대정신이 이퀄 이념이고 이퀄 얘네들의 내 용이야. 아까 내 용이란 내적인 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다시 아까 어떻게 현실로 외적으로 드러나는가가 앞으로 난 나올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세 개 나왔으니 세 개의 차이를 난 이야기할 거라고 보는 거야. 이해하고 아무 상관없어. 봐. 이것도 상대어라는 걸 이해해야 돼. 동일한 내 용. 우리 예술 지문 읽을 때 내용, 형식은 기본적인 거거든. 근데 어쨌든 잘 못 잡았더라도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인식의 형 식이라는 게 눈에 들어왔어야 돼. 상대어가 눈에 들어왔어야 돼. 앞으로 이제 전개 내용은 그러면 이 염이라고 하는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절대진리라고 하는 내 용들은 얘네가 내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형식의 차이 이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 외적인 거 이퀄 이게 형식이네. 얘네는 다르다는 뜻이네.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지. 간단한 구조야. 간단한 구조. 니네가 뜻풀이로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뿐이지. 앞에서 이념을 현실을 드러낸다고 했어? 어. 근데 이념이 나왔어. 근데 이념 대신 절대정신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뿐이야. 이념이 이퀄 내적이라는 말이 내용이라고 갖고 놓은 것뿐이야. 근데 거기선 하나만 얘기했지만 얘네 셋을 얘기하겠대. 근데 얘네 셋이 공통적이래 이게. 근데 딱 봤더니 내용 다음으로 형식이 나와. 우리가 기대했던 건 현실인데 외적인데. 그럼 외적 현실 대응되는 거 형식이네. 밖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럼 형식은 다르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르지 세계가? 사회만 이해하면 되겠네. 이거 불의가 아니고. 그래서 절대정신의 새 형태에 얘네가 절대정신이란 말이야. 절대정신을 갖고 있는 얘네들. 절대정신을 갖고 있는 얘네들. 새 형태에 새 형태라는 건 이거야. 절대정신, 종교, 철학이 있지. 절대정신의 내 용은 이념 진리 그건 같은 거고 그럼 세 가지로 말하려면 예술, 종교, 철학이 이게 절대정신의 형태 절대정신의 형태가 드러난 형식 이게 드러나게 하는 형식이 직관, 표상, 사유 형식도 단어가 반복되잖아. 그럼 여기는 직관이 뭔데? 몰라. 표상 뭔데? 몰라. 각각의 대응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뭐해? 예술은 직관에 종교는 표상에 철학은 사유에 뭐 어려운 거 없는데 계속 같은 말 반복인데 그럼 모르니까 설명하겠지 또. 직관은 봐. 누워진 물질적 대상을 눈에 들어오는 거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그럼 눈에 들어오는 거 딱따래치고 감각 쉽게 말하면 얘는 절대정신 이걸로 말하면 이념 이념이라는 것을 어떻게 밖으로 드러내니 직관으로 드러내면 그때 되는 예술이고 이런 말이잖아. 이해 못해도 돼.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승랄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 니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그리고 치 빠지라고. 그리고 빠지라고. 한 문장에 머무르지 말라고. 그냥 그리고 빨리 치고 빠지는 연습을 하라고. 안 그럴수록 나 인생들은 알 거야. 이거 숨만해. 계속 이러고 있으면 시간은 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평상시 정리하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이게 서론에서 생각한 걸로 정리를 하라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의미는 설명 의미가 없다고. 이런 것들. 이거는 종교라는 절대정신 이념을 갖고 있는 애를 절대정신의 형태를 표상이라는 방식으로 밖으로 드러났을 때 걔를 종교라고 한다. 그런 말 어딨어. 필요 없어. 그런 건. 그냥 얘가 내용은 얘네 세수는 같고 얘네는 형식이 다른데 각각 이거구나. 끝. 이렇게. 쉬운 문제 내가 좀 전에 설명한 걸 묻지 않고 그냥 이런 것들을 물을 테니까 얘가 감각인지 뭔지 이거 물을 테니까. 얘가 절대정신이 내용인 거고 이쪽이 형식인지 이걸 물은 것 뿐이지 얘네 뜻을 묻는 게 아니거든. 나는 수능 문제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어. 정말로.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에 무관하게 이런 거 내면에서의 심상을 떠올린다. 감각적으로 지각 내면에서의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 내면 속에 있는 거 끄지면 낸다는 거지 내면에 있는 걸 떠올리는 내면의 심상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지. 그럼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파우니까 봐야지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순수적 논리적 지성이다. 공동점은 지성이야. 그럼 다시 여기까지 봤을 때 난 별거 없겠고 난 모르겠고 변증법이라는 것은 이념을 현실로 드러내는 것도 변증법인데 이때 이념이라는 건 절대정신인데 얘네 세 개의 절대정신의 형태가 공통적으로 이념을 가지고 있어 절대정신이 절대정신이라는 근데 얘네가 현실로 드러나는 거라고 했어 드러나는 건 형식 외적 반응식이 세 가지로 달라 여기까지 이에 세 형태는 이 세 형태 예술 종교 철학은 뭐라고 다시 불리냐면 직관화는 절대정신이 곧 예술이라고 불리고 표상화는 절대정신이 곧 종교라고 불리고 똑같은 말이 반복이잖아 동의와 반복 할 거 없지 해결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새로 등장한 거 직관의 특징이 얘가 외면적인 특징을 갖고 있대 그럼 얘는 뭘까 얘는 내면적인 특성을 갖고 있겠지 내면성은 사유에서 이 둘은 사유에서 종합된대 이제서 적용한 거야 이제서 여기를 뭐냐면 우리가 앞에 궁금했던 게 뭐 서로 대립되는 두 개가 하나로 종합된다 그럼 대립이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거니까 대립되는 거네요 대립되니까 대립된 얘네들이 와서 종합된 거네요 그러면 요 부분은 이제 아까 말한 정 반 합을 여기에다 또 실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요즘은 글의 구조가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두 개의 구조가 나온 거예요 앞에 예상한 대로 하나는 이념에서 현실로 들어가는 방식 이걸 구현해서 이념이란 절대정신이고 같다라는 거 그게 내용적 내적인 차원이라는 거 이것을 밖으로 드러나는 형식은 그대는 그대신 다르다라는 거 그 형식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 형식의 세 가지가 곧 대립적인 두 가지가 하나로 종합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앞에 두 가지를 다 반영했지 자 또 이에 맞춰서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그러면 예술의 또 특성이 뭐 객관성 그럼 객관성이니까 얘는 뭐야 안 봐도 주관성 상대어 보기라고 했잖아 상대어 입문지면 상대어 보기 그냥 태어나오는 거지 얘네는 대립해서 다시 뭐야 허락에서 종합된다 이거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애들이 외적내적으로 종합된다고 이건 절대정신의 형태가 객관주관으로 종합된다는 거 그러면 형식간의 차이로 인해 그럼 잘 모르겠으면 매달락의 첫 문장은 앞에 핵심을 받는다고 했어 그럼 앞에 내가 못 읽었더라도 이게 눈에 들어왔어야 돼 형식간 차이가 앞에 핵심이었구나 그럼 내가 계속 형식이라는 건 집중해서 봤었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가 그렇다면 내용이라는 게 차이를 가지고 눈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구나 이건 내용과 형식의 관계구나 내용은 동일 형식은 다르다는 거구나 자꾸 이런 게 머릿속에 계속 움직이면서 읽었어야 된다는 거지 뜻풀이가 아니고 전체 구조가 똑같은 얘기 반복 형식간의 차이로 이내 나오잖아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의 내용은 동일해 이 내용은 절대정신이라는 내용은 이념이라는 내용은 동일한데 동일한데 자 이 직간이 종교 예술이라는 애는 직간을 사용해서 절대정신인 이념을 밖으로 드러내는데 예술과 종교와 철학이 그들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 이런 뜻이야 아주 쉽게 말하면 절대정신이라는 걸 예술은 요추에 읽지만 한 10% 정도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 이해를 못하고 갖고 있다 종교는 절대정신을 한 50% 가지고 있다 설학은 절대정신을 한 100% 가지고 있다 이 얘기야 봐봐 세계력에서 절대정신에 계속 나오지 내용인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그러면 이 인형 절대정신 얘들을 내용이라고 했을 때 이념의 절대정신의 부처적인 내용을 말해주는 거야 그 내용이 곧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다 이념이 이념인데 어떤 이념인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예술이라는 애가 직관이라는 감각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네 본질인 바로 이념인 절대정신인 논리적이고 이성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하겠니 얘네는 감각인데 그러니 예술은 감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정신의 내용인 논리 이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들어 이런 얘기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애는 누구야 여기 말한 설악 설악에는 논리적이잖아 얘네가 얘네 사유는 논리적이라서 그나마 얘네는 이 형식으로는 본질인 내용인 이념인 얘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얘기지 이해하지 말고 이해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눈에 들어야 될 거는 매달라기 첫 문장 절대정신 동일하고 형식인 차이가 있는데 이 형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 절대정신이라는 얘들이 갖고 있는 이념 이념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다시 차이가 있더라 얘가 얘네를 가지고 얘네로 오는데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자기네 얘기를 찾아내는 데에는 수준의 차이가 있더라 수준의 차이가 있더라 얘가 제일 낮고 중간이고 얘는 제일 높더라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직관의 방식으로 이런 내용을 절대적 정신 이념 이퀄 논리적 이성적인 내 용을 내 용을 예술은 직관의 방식으로 형식으로 얘를 찾으려고 하고 종교는 이 종교라는 애는 바로 표상이라는 방법으로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이념을 찾으려고 한다 표현하려고 한다 철학은 사유하기에 철학은 사유의 방식으로 이 세 형태 간에는 이 세 형태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절대정신의 형태 간에는 단계적인 등급이 매겨진다 낮고 중간 높고 즉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성 단계 절대정신이다 얘네들이 다 절대정신을 갖고 있지만 절대정신의 내용인 논리적 이성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이거야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의 순회 인행에서 명실 성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즉 철학 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예술이 그래도 야 이념이 있고 조금이라도 논리적 이성적인 측면을 얘도 갖고 있다고 했으니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옛날에나 가능했어 옛날에는 그래도 예술에도 조금이나마 절대정신을 코딱지 만큼이라도 기초적인 단계라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의 이상을 낮게 본 거죠 다시 한번 봐봐 변증법은 난 모르겠고 글의 구조가 헛달락해서 이념과 형식을 변증법으로 말하겠다 그래서 그것만 기대하고 갔더니 이때 내용이라는 이념이라는 건 다른 말로 절대정신이었다 근데 그 절대정신을 갖고 있는 애들이 세기가 있더라 얘네들은 공통으로 절대정신을 갖고 있는데 절대정신이 이 절대정신을 인식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밖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다르더라 직관표상 사유로 근데 얘네들이 이런 인형을 밖으로 드러내는 방식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절대정신을 얼마나 이해를 하는고 얼마나 완벽하게 인식하느냐는 차이가 있더라 이게 끝 금올리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